이 딜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앞에 있는 오하이오 팔아먹고 스탈린 팔아먹고 디모인 팔아먹고 하루그모 팔아먹은거야 이건 당연히 털려 여기 클레베르도 털른 구간이니까 여긴 당연히 털리는거고 그로조보이가 7킬로미터인가? 그럴텐데 그로조보이가 7킬로미터고 클레베르는 10킬로미터에도 가능하고 아니가? 8킬로미터였나? 아니 애초에 애가 그거야 그냥 순양함들 상대로 나온 구축함 대구축이 아닌 대순양화라고 나온 녀석 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기서부터 털고 12킬로미터 12킬로미터 이것도 털어 이제 엔진까지 터졌네 13킬로 13킬로미터 14킬로미터 엔진 안 보인다 아이고 야야야야 호수야 스팟 좀 해봐 15킬로미터 자 15킬로미터 기존 ?? 다시 애초에 애가 이렇게 어 특면 보이고 있잖아 특면을 보이든 대가리들 밀든 구 upset 설마 daqui 여기가 철갑탄으로 이렇게 까라고 만든 애야 얘가 배가리 밀고 있으면 고폭탄으로 불붙이고 고폭탄 반통력이 좋아가지고 미전은 다 뚫을 수 있고 뭐 영전이나 빵전 전신 다 뚫고 개순이 아니지? 8인치급 8인치급 야 이제 노케시에 다 돌아보자 차르리랑 비슷하네 빵순 8인치랑 빵순? 빵순이나 미중순? 그 정도? 자 여기 이거 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거 여긴 일반 장갑이거든 오 된다 오 된다 오 된다 오 되네 돼 되긴 돼 솔직히 의미 없는 거고 100인데 의미 없어 이거 저거 시타노르린이 그냥 측면 까가지고 깡길 넣는게 낫지 되니깐 오 된다 오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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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로 리모인쿤? 왜 측면을 깠어? 울겠네 진짜 뭐 맞은? 자 실전 리노 시타 털기 리노 시타 털기 시발 잠깐만요 뭐야 왜 왜 8호 9호 6호 났어 원래 이 용보야 얘가 원래 지금 여기서 철도 써도 돼 봐봐 항목 뜨는 거 보여주고 5,000씩 들어가잖아 7,000?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다? 나는 구축함이다 구축함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왜 구축함이 스탈린이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냐고 구축함이 스탈린이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냐고 요즘 연마카 버러블 누가 타? 크롤이지 그건 경순 유사 경순 유사 경순 루즈벨트 저거 뭐해요? 아 오래 미리 끌고 들을걸 루즈벨트 저거 루즈가 루즈벨트 루즈벨트 루즈가 루즈가 잠시만요. 다음으로 갈게요 네? 무축함으로써 아니면 무축함으로써는 0점이지 얜 아군에 있으면 안돼 지만 재밌는 배야 이건 무축함으로써는 무축함으로써는 이걸 왜 타? 어? 아 이건 지만 재밌는 거라니까 진짜 님 이거 왜 타요? 재미있잖아요 아예 오 레이더 외왕이었네 우리 어 근데 이렇게 거리 벌리고 싸울땐 괜찮아 뚫린다 그거 안찍어도 돼 이 포인트 아까워 야 그래 경적소리는 우와 배워 처먹기 못하는 새끼 저거 경적소리가 왜 이렇게 경박해져 야 어 이 우아한 소리를 들어봐 9배인데 2배인데 이게 구축이라구 여기 봐봐 지금 얘는 이러라고 만든거에요 쩍쩍 박히잖아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건 다른 구축함들도 다 가능해 이렇게 하는건 얘는 좀 더 편하지 쩍쩍 박히잖아 쩍쩍 박히잖아 쩍쩍 박히잖아 쩍쩍 박히잖아 오케이 크루 모드에 갱이 존나 크네 이 비웅신들 쩍쩍 안먹지않나? 안먹지않나? 뭐요 타이거요? 아니 그냥 시간 초과로 취소됐나봐 그냥 시간 초과로 취소됐나봐 솔직히 타이거 크라켄은 힘들어 뭐요? 스묵 오디니깐 스묵 오디니깐 완료 아 심심할수록 내가 살고 있어서 적극이 거의 없었나 아 보고 Però 쩍쩍 아 쩍쩍 아 아 여인 아 미소 아 미소 잠시 야, 오하이오야 네가 맞아야 될걸? 왜 내가 맞아? 야, 오하이오야 또 날아가 나의 차돌이 지내야 아, 오하이오야 아, 오하이오야 말아, 남라인은 거 같애 아씨 바타다 아 고길 집티의 차도 구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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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칸탈이 유명하지만, 길이도 아름다웠던 것이다 이 딜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앞에 있는 오하이오 팔아먹고, 스탈린 팔아먹고, 디모인 팔아먹고, 하로그 뭐 팔아먹은거야 얘 팔아먹고, 얘 팔아먹고, 얘 팔아먹고, 얘 팔아먹은거라고 아냐 엠바고만 풀린거야, 다음주에 풀려 얘는 재미로 탈거면 키워? 개미로 탈거면 키워? 응? 이 킵 이건 3번 주퍼적이고, 이건 4고리 킵 이거 대구쪽에서 몸빵 잘해 이게 25mm여가지고, 살짝 각주잖아? 일반 구축함들은 아무것도 못해 5폭탄 쏴봤자 이거에 다 막히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때려야돼 근데 이게 맘처럼 되냐고 5폭탄 쏴봤자 5폭탄 쏴봤자 5폭탄 쏴봤자 15인치에 전신이 오메치지 25mm인데 25mm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